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HPO 분석자료를 최대한 빨리 들고 오려고 했으나 밤이 이렇게 깊었네요. 어떤 회사인지는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간단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벤포스라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트로바이오틱스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그리고 비타민의 트로바이타민, 콜라겐에는 어린 콜라겐 이너실, 그리고 기능성 밀크 파우더인 하이엔 고고 등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가 58.85%를 차지하고 있고요. 트로바이타민이 24.2%, 그 밖의 콜라겐과 오메가3 등의 제품이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 매출이 조금 편중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도 2019년에 중국을 겨냥해서 출시한 아동용 건강기능식품 하이엔 고고가 굉장히 잘나간다고 해요. 성장기 아동을 타겟으로 한 밀크 파우더인데, 지난해 12월에 월마트가 운영하는 중국 1위 회원제 마트인 샘스클럽에 입점을 했고요. 1월에 매출이 400세트였는데, 4월에는 5배나 늘어나서 2,000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스클럽이 선정하는 전국행사 제품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고요. 상하이 세계 유아 3대 박람회 중 하나에서는 고객 선호도 탑3 제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품군을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고령화에다가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건기식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그 덕에 HPO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54.3%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9.2%에 달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어찌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요? HPO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업체와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요. 생산은 거의 100% 가까이 외주업체에 맡깁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낮춰서 수익성을 조금 높일 수 있기는 한데 외주업체 생산능력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안정성 지표를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베리 굿이에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차익금 의존도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훨씬 좋은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회사가 크게 경쟁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재무 상태나 실적은 꽤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험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출 채널의 편중 위험입니다. 홈쇼핑을 통한 탐매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57.5%에 달해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몰 채널을 통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특히 직영몰을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확실히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미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단일 제품에 편중된 매출 구조의 위험입니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의 매출 비중이 58.8%로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려견 관련한 사료와 영양제 이 부분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진행할 텐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저 그렇다면 회사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공모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75%와 구조매출 25%로 진행이 됩니다. 구조매출은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저 이현용 대표이사의 지분이라고 하네요. 공모가 기준으로 구조매출대금이 221억 원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은 이현용 대표이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살펴보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해외시장 진출 자금으로 262억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R&D 자금으로 190억 원 정도가 쓰이고요. 반려견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 투자에 175억 원 정도가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광고 선전비로 쓸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 해외시장 자금 관련 내용 때문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계속해서 요구 받았다고 해요. 두 번이나 정정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별로긴 하죠. 네 그럼 넘어가서요. 바로 공모 청약 관련 내용들 분석을 해볼게요.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22,2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885억 원 정도 예상시 총은 4,426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절대로. 균등 배정은 50% 고정 방식이고요. 청약은 대신증권과 키움증권 이렇게 두 개 증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용해측 결과 볼 건데 5월 워밍업 영상에서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최근 들어서 보기 드물게 엉망진창이에요. 우선 경쟁률은 252.13대 1 맨날 1400대 1, 1500대 1 이런 경쟁률을 보다가 252.13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괜히 막 내가 부끄러운 거 있죠. 이 그래프에 포함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수요예측 신청 가격 분포를 봐도 최근에 계속해서 밴드 최상단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100%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25,4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54.67%고요. 심지어 밴드 하단인 22,200원 미만을 적어낸 비율도 6.76%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밴드 하단 가격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네요. 결과가 좋은데 하단으로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이런 결과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보기에 22,200원도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공모척약을 결정하게 되니까 HPO는 건너뛰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요. 몰라요. 저는 자꾸 제가 창피해지는 것 같아요. 4.12%인데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은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받을 의향은 없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없는데 시엔투스 성진과 라이프 시멘틱스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요즘에 공모주 열기가 워낙에 대단해서 웬만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측면으로 정말 대단하네요. 상장 직후의 유통가능 주식수를 보면 비율로는 26.51%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173억 원 정도가 됩니다. 비율로는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높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유통 물량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그쵸? 비율로는 낮은 편인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통가는 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상장 당일에 주가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 공모가 어떻게 산정됐나 같이 보면요. 우선 유사 기업으로 코스맥스 BTI와 셀바이오텍을 선정했습니다. 코스맥스 BTI는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잘 알려진 뉴트리라이트를 취급하고요. 셀바이오텍은 듀오락을 생산합니다. 이 두 개 기업의 평균 퍼는 31.89예요. 그래서 HPO의 2020년 단기 순이익에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비용을 더해서 적용순이익을 구했고요. 189억 1,60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퍼 31.89배를 곱해서 시가총액 6,032억원 정도를 산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 3만256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할인률을 곱해서 공모가 밴드를 제시한 거고 확정 공모가인 2만2,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할인률 26.63%가 적용된 겁니다. 이 공모가가 적정한 건지 간단히 살펴보자면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참고했어요. 2021년 예상 단기 순이익이 280억 원이래요. 공모가 2만2,2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4,426억 원 정도가 되니까 이 시총을 단기 순이익인 280억 원으로 나눠주면 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5.8배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봤던 비교기업 평균퍼인 31.89배와 비교를 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뉴트리라이트나 듀얼하게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내보자면 장점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실적이 괜찮고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공모가가 밴드 하단으로 결정됐다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장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한마디로 수요예측 결과가 폭망이라는 거고요. 회사의 제품 경쟁력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물음표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아쉬운 공모주네요. 그래도 증권사별 청약 한도와 청약 가능 증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그룹 기준으로 청약 한도 39,500주고요. 청약 증거금은 4억 3,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대는 딱 2배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월 2일까지는 개설을 완료하셔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청약 수수료가 3,000원이 부과되는데 CMA 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종합계좌에 CMA 계좌도 같이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이번 달에 대신증권에서 청약하는 회사들 많으니까요.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일반 기준으로 청약 한도 12,000주입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1억 3,320만원이에요. 키움증권은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한해서는 청약 2일차에 개설을 해도 청약이 바로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정 물량이랑 균등 배정 물량도 체크해 보죠. 대신이 79만 7,527주를 받아와서 균등 물량이 39만 8,763주가 되겠고요. 청약 건수는 우선 최근에 대신증권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IPO가 바이오다인이 있었는데 청약 경쟁률 48.36으로 얘도 폭망했어요. 그때 청약 건수가 37,823건이 접수됐습니다. 최근에 청약 건수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다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넉넉히 잡아서 10만 건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이 3주, 추첨에서 당첨되면 4주를 받겠죠? 4주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리고 키움증권은요. 최근에 단독 진행한 건이 사이버원이 있었고 이때는 꽤 성공적이었어요. 청약 건수 10만 건 이상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12만 건 정도로 잡을게요. 10만 건이나 12만 건이나 어차피 똑같이 균등 배정은 0주, 추첨에서 당첨되면 1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7만 건 이하로 접수가 된다면 6주 이상을 받게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 청약 수량 10주만 청약을 한다면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습니다. 아무튼 10주만 청약을 한다고 하면요. 필요한 증거금은 11만 천 원이고요. 두 개 증권사에 다 해도 22만 2천 원이니까 증거금 부담은 없네요. 네 다음으로 비례 경쟁률을 예측해 볼 건데 비례 경쟁률 예측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기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공모 규모 91억 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300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HPO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수요 예측 경쟁률이 369.9일 때 1밖에 안 됐고 의무 보유 확약도 6.5%였어요. 결과가 안 좋았죠. 그래서 비교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청약 증거금이 1조 4,360억 원 정도가 몰렸거든요. 이를 기준으로 HPO의 종합 경쟁률을 계산하면 129.78대 1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비례 경쟁률은 곱하기 2해서 260대 1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겠죠? 최근에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던 공모주가 없어서 뭐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우선 하시고요.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HPO는 회사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나쁘지는 않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락토핏부터 떠오르거든요. 다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잘 구축한다면 락토핏이나 이너 콜라겐이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듯이 HPO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확신은 안 섭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는데 그 이유는 조달 자금 사용 계획 중에서도 해외 시장 자금 관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앞에서 같이 봤지만 해외 시장 진출의 자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서의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건기식 시장 침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엉망이라서 한번 쉬어가려고 합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 수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비슷하게 좋지 않았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았던 시엔투스 성진, 모비릭스, 바이오다인,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종목들 차트를 하나씩 다 열어보면요. 상장 첫날의 주가 흐름이 매우 불안정적이었고 성과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흐름은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 공모주는 쿨하게 패스할게요. 여러분들도 자료 여러가지 참고해서 결정 잘하세요. 저는 오늘도 공모주와 열심히 싸우면서 하루를 마감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